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엘토브의 CEO 김지훈입니다. 제가 처음 스마트 엑스 캠프를 참가했던 게 2016년 제3회였는데요. 어느덧 제8회를 맞이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신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강연 요청을 받고 과연 내가 여러분께 이런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와 저희 엘토브가 스마트 미디어 엑스 캠프를 통해 많은 도움과 성장의 기회를 받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저의 이 강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저희 엘토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섬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 백화점에 가서 무인 안내 키오스크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백화점에 주요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 매장 안내, 주차 안내 등의 정보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국내 백화점과 쇼핑몰,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포함해 국내 백화점의 약 90%가 저희 엘토브의 인공지능 기반 무인 안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해외 시장에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캐피탈랜드, FEO 등 많은 쇼핑몰들이 저희 엘토브의 무인 안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토브는 IoT 융합 플랫폼 회사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사이니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쇼핑몰, IoT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실제 국내 많은 쇼핑몰과 백화점에서 저희의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스타필드 전국 지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롯데 백화점 전국 지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백화점에서도 저희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아스펜 몰, 싱가폴 노마드 엑스, 그리고 싱가폴의 국립대학병원 등의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싱가폴의 최초로 높이 조절되는 키오스크를 설치한 바 있고요. 세계 10대 쇼핑몰 중에 하나인 비보 시티 쇼핑몰에도 저희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공항이라 불리는 창의공항에도 저희의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쇼핑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음성 안내 솔루션도 개발을 하였고, 더불어 얼굴 인식 광고 시스템을 싱가폴에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90%, 싱가폴의 약 85%에 점유를 하고 있고요. 많은 수상 실적을 통해 저희의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랜드마크에도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은 소셜 트리라고 하는 싱가폴 창의공항에 설치된 미디어 트리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싱가폴 상해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홉슨 백화점의 미디어이고요. 저희는 상해 푸동공항에도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국내 코엑스 미디어 터널에도 동기화가 되는 솔루션으로 미디어를 구축하였고요. 홍콩 시장에도 진출하여 많은 디지털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솔루션,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국과 싱가폴,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스마트 미디어 엑스캠프와 저희 엘토브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싱가폴, 저희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타임스케어에 국내 최초의 무인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한 바 있고요. 2010년에는 일본 최초의 무인 안내 키오스크를 이온몰에 설치하였습니다. 싱가폴 창의공항에 앞서 보여드렸던 소셜트리라는 미디어를 구축하였고요. FEO 그룹의 무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싱가폴 시장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소셜트리 영상입니다.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했던 디지털 미디어인데요.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하고 상단으로 위로 올리면 자신의 사진이 상단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그런 디지털 미디어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싱가폴 클라키 센트럴 몰에 있는 무인 안내 키오스크입니다. 모바일, 실제 길 안내를 받은 사람이 길을 찾아가다 잊어버린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는 모바일로 연동을 해서 길 안내 정보를 핸드폰으로 가져감으로써 목적지를 찾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싱가폴 시장을 넓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과 싱가폴에서 사업을 넓혀가던 중에 저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경쟁사의 출현과 갈수록 복잡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쇼핑몰렛, 키오스크, DID, 멀티비전 등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의 니즈를 고객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를 통합 관리하며 PC,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통합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것이 에어입니다. 저희는 2016년에 이 에어라는 솔루션으로 스마트 엑스 캠프에 도전하게 됩니다. 당시 KBS 미디어라는 플랫폼사에서 저희 솔루션의 가능성을 보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스마트 미디어 엑스 캠프를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엘토브 에어 솔루션은 2016년 IT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신세계 SSG, 카카오 등 국내 최고의 솔루션과 경쟁을 하여 디지털 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것이죠. 기술력 뿐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친김에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2017년에 음성인식 안내 키오스크로 다시 한번 스마트 엑스 캠프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음성 안내, 영어 안내, 중국어 안내, 한국어 안내라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안내 키오스크의 음성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사실 음성인식 솔루션을 도입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무모한 도전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들이 쌓여서 결국 지금의 엘토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인식, 얼굴인식 등은 작은 기업이 뛰어들기 힘든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마트 엑스 캠프와 같은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발을 해왔고 결국 엘토브는 작년에 이런 노력들의 결실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국내 최초의 지능형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지능형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최근에 뉴스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맥도날드에 가서 20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구매를 하지 못했다, 울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에는 음성인식, 얼굴인식, 그리고 사용자의 키 높이를 인지해서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아바타 수어, 농인들을 위한 아바타 수어 기능까지 포함한 국내 최초의 지능형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입니다. 저희는 이런 과거의 스마트 엑스캠프라든가 사업을 통한 축적된 기술을 녹여내서 하나의 완성체인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독립기념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약 10만 명의 장애인이 방문하는 독립기념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국내 최초의 쇼핑몰 음성 안내 키오스크를 실제 서비스 모델로 상용화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의 최적화된 NLP 자연어 처리 엔진을 자체 개발하였고요. 이런 경쟁력으로 저희는 구글과 아마존 그런 글로벌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는 나름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엑스캠프에 참가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자. 여러분께서 스마트 엑스캠프를 참가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아이템을 들고 오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과연 플랫폼사에서 채택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동일한 고민을 갖고 뛰어들었었고요. 제 경험은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믿고 도전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회를 활용하자입니다. 실제 스타트업이나 초기 개발사에 있어서 개발 비용 확보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스마트 미디어 엑스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서 초기 개발사가 필요로 하는 개발 비용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회사의 로드맵을 세우고 개발하자입니다.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어떤 개발사업, 어떤 과제를 목표로 개발을 하는 사례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한 번의 프로젝트에선 성공할지 모르나 결국 나중에 진정한 그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가질 수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요.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은 노란 것이죠. 회사가 갈려는 방향에 일치하는 그런 개발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자입니다. 너무 센 멘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영업, 마케팅 등은 모두 개발사의 몫입니다. 스마트 엑스캠프에 참가해서 선정이 되는 순간 절반,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농구에 이런 말이 있죠. 슛을 할 때 왼손은 거들 뿐 쉽게 말해 플랫폼사는 거들 뿐입니다. 플랫폼사가 참가함으로써 기회가 열린 것이고 결국 실제 서비스를 주도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개발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개발사가 적극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는 일단 제가 스마트 엑스캠프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엑스캠프에 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였고요. 다음에 네 가지 메시지는 제가 스마트 엑스캠프 이후에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례, 그 경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DNA가 뭘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최근 가장 핫한 기업이죠.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첫 번째 원칙 커스터머 업세션이었습니다. 사실 업세션이란 말은 정신과 질환에 사용하는 용어죠. 감각증, 집착증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들은 글로벌에서 가장 성공한 이 기업들은 왜 이런 정신과 용어를 썼을까요?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객에 집착하라. 고객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성공의 기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예측하지 말자 선택은 고객이 한다입니다. 저희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많은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개발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오직 고객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안내 키오스크와 모바일 길안내 시스템입니다. 길안내가 화두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길안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긴장을 하고 모바일 길안내 솔루션을 같이 개발을 하였죠. 하지만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안내 키오스크만 살아남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한정된 자기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목적지를 향한 내비게이션을 동작시킵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목적성이 다르죠. 쇼핑몰은 상품을 구경하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쇼핑몰 그 자체를 구경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핸드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따금씩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걸려있는 상품이 가격이 궁금할 때 온라인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어? 비슷한 가격이네? 어? 얘는 좀 비싸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지 쇼핑몰 안에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고객은 키오스크를 선택한 것이죠. 다음 사례입니다. 식당 예약 키오스크와 식당 예약 앱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세계대구점에 식당 예약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기반의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요. 현재 대구점은 월평균 15,000명이 사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당 예약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 키오스크에서 50%가 예약 모바일 앱에서 50%가 예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 키오스크의 예약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90%의 고객이 식당 예약 키오스크에서 예약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세계 습, SSG는 많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키오스크에서 예약을 할까요?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하다가 핸드폰을 꺼낸 것보다는 눈에 딱 보이고 맛있는 음식이 보일 때 직관적으로 아, 식당 예약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식당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화된 기기, 모바일 폰을 굳이 꺼내서 식당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은 직관적으로 보이는 키오스크에서 식당 예약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결국 선택은 고객이 한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째, 서비스도 애자일해야 한다 입니다. 플랫폼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변화에 유연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만 애자일하게 빠르게 민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때 이 컨텐츠가 반응이 좋지 않다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컨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서비스도 애자일해야 한다 입니다. 네번째, 디자인도 경쟁력이다 입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은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싱가포르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저희가 앞서 창의공항에 구축하였던 소셜트리와 같은 멋진 디지털 미디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똑같은 디자인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달려있었죠.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컨셉의 디지털 미디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디지털 사이니지 디자인을 창조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은행나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디지털 미디어를 구축하였습니다. 쇼핑몰의 메인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이 미디어를 보고 그리고 쇼핑몰의 대표, CEO께서 이 미디어를 보고 이런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레퍼런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싱가폴 창의공항의 주얼몰이라는 동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항 연계 쇼핑몰인데요. 쇼핑몰 안에 인공폭포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총 약 200개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는 오토 타겟 마케팅 솔루션 그리고 얼굴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연령대 그리고 성별을 구분해서 음식, 식당 추천을 하는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능을 부여하였고요. 싱가폴 최초로 자동차, 주차 안내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주차 안내 서비스 연동, 그리고 비행정보 연동, 티켓 발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보유한 서비스 키오스크를 싱가포르 주얼몰에 오픈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키오스크를 만든 배경은 사실 스마트 엑스 캠프와 같은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조금씩 저희들의 노력을,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참여한 스마트 엑스 캠프에 참여한 많은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근본 스마트 엑스 캠프에 참가하신 모든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길, 그리고 건승하시길, 앞으로 발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곳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